자, 작년 1월에 무한저가 활동하실 때 이렇게 나와주셨었는데 1년이 넘었네요 벌써 나온지가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이번에 신곡을 들고 나왔어요 네, 맞습니다 그동안 좀 이렇게 센 곡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번엔 좀 뭔가 심쿵한 그런 여심 저격 노래를 들고 나왔어요 자, 터치라는 곡 어떤 곡입니까? 터치라는 곡은요 되게 달콤하고 상큼한 그런 곡인데요 우리 세계관에도 들어가 있고요 뭔가 꿈이 연결이 돼 있고 우리 꿈에서 만나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요즘 SM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보면 예전부터 세계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엔시티 117의 세계관은 어떻게 꾸며져 있어요? 가장 포인트는 진짜 꿈으로 연결돼 있다 아 꿈? 공감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거네요? 팬들과 엔시티 117과 네, 모두가 그리고 그 음악을 듣고 모든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맞습니다 아직 내가 소통을 못해서 빨리 엔시티 117 세계관에 쏙 빠져들고 싶은데 그럼 노래를 듣고 그 세계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누가 멋지게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 막내 갈래? 네 엔시티 127의 상큼하고 청량 터치는 터치입니다 유호우! 유호우!